직접 구매하러 왔습니다 아 해창 18도 거를 좀 사려고 왔는데 이거 지금 품절이라고 해가지고 15도 거로 하나 샀습니다 아 여러분 따로 무슨 양조장에서 뭐 협찬제이나 뭐 광고들이 들어온 거 아닙니다 제가 직접 구매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 9도 짜리는 이렇게 7,000원 짜리도 있고 자 오늘의 막걸리 프리미엄 홍탁과 잘 어울리는 해창 막걸리 이건 15도 이건 이제 12도 공장 주주장에서 나오는 가격이 55,000원 입니다 12도는 따로 금액이 안 써져 있긴 한데 약속성 이거는 강속성 사랑하는 소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홍어 그리고 해창 막걸리 이게 지금 15도 이 막걸리는 15도 이게 주주장에서 사는 가격이 55,000원 원래는 18도 11만원 11만원짜리 사려고 했는데 그것도 품절이어가지고 못 샀어요 품절이어가지고 못 사고 이것도 한 두개인가 밖에 안 남아가지고 제가 간신히 하나를 사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는 12도 12,000원 한 병당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구매를 해왔습니다 오늘 좀 이제 좀 프리미엄급 어떤 홍탁을 한번 좀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고가의 막걸리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 홍어 약속성 그리고 강속성 이렇게 좀 먹을 만큼만 이렇게 좀 덜었습니다 그리고 애, 애하고, 호하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먹기 전에 홍어는 제가 업체를 제가 오늘은 알려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자주 이용하고 있는 곳이고 전에 촬영을 한 적이 있는 곳인데 촬영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혼내셨대요 품절이 다 걸려가지고 숙성시켜 놓은걸 한동안 못 파셔더라고 단골 손님들도 좀 기다리셨다가 다시 구매를 하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만약에 다시 또 해가지고 제가 업체를 어딘지 알려드리면 다시 또 주문을 많이 하시면 감당이 좀 힘들 것 같다 해가지고 구매해가서 그냥 먹고 업체를 좀 알려주지 말아달라라는 사장님의 부탁이 있었습니다. 저랑 지금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처음입니다. 업체를 알려듯이 알리지 말아달라는 시설을 확충해가지고 좀 더 많이 공급이 가능할 때 나중에 그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15도 5만 5천원짜리는 좀 이따 먹고요. 먼저 12도 사실 이게 12도짜리도 12,000원 좀 저렴한 가격은 아니죠? 근데 이 막걸리를 사러 갔었는데 제가 잠깐 방문해가지고 한 5분? 5분 사이에 한 3팀이 다녀가셔가지고 막걸리 구매를 해가시더라고요.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사가시더라고요. 저 좀 놀랬는데 자 오늘 제가 18도짜리는 살짝 소주짠만큼 맛본 적은 있지만 뭐 그거 먹어봤고 어떻게 알겠어요. 또 먹어보고 맛있으면 나중에 18도짜리도 미리 좀 구매해가지고 미리 예약해가지고 좀 구매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아 방금 이 막걸리를 따를 때 보셨나 모르겠는데 좀 진득해요. 좀 진득하면서 좀 걸쭉한 느낌이 납니다. 자 이 아름다운 막걸리에 홍어를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약속성은 확실히 물기가 좀 더 있어요. 그리고 짠맛이 좀 덜하고 그래서 이 고춧가루 소금 참기름에 살짝 넣은 이런 거에 살짝 찍어서 먹으면 맛있고요. 초보자분들은 요거를 꼭 좀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. 삭힌 거 말고 많이 삭힌 거 말고 올해도 새해 목표가 또 홍어 먹어보는 거야? 홍어 3,4개월에 한 번씩 냄새 참아가면서 힘들게 먹지 말랬지. 짧고 쉽게 집중해서 잡사 홍어 먹는 영상 딱 10편만. 홍어 진짜 어렵게 먹지마. 잡사가 홍어 씹는 모습 홍어 코 씹는 소리를 반복도 반복 초고추장에다 듬뿍 찍고 상합시키면은 김치랑 돼지고기 밖에 먹먹는 그런 후보들이 자연스럽게 홍어가 이후로 너도 진짜 홍기꾼이 될 수 있는 홍어로 도전해. 야 너도 홍어 먹을 수 있어. 이 막걸리가 걸쭉하면서 깊은 맛이 납니다. 근데 단맛이 좀 있어요. 살짝 걸쭉한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입에 들어올 때 나 탁주다. 탁주가 들어간다? 딱 느낌이 목구멍에서 이 가슴까지 딱 들어옵니다. 달달하면서 근데 약간 좀 흔들어서 드시지 않고 맨 위에 맑은 부분만 드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건 강수성이랑 먹어야겠다. 이 막걸리는 같이 씹으니까 맛이 또 굉장히 잘 살아나요. 자 그리고 애 요 애를 좀 많이 먹어달라고 하신 부탁이 있었어요. 그 야 너도 홍어 먹을 수 있어 라는 그 영상 댓글에 그래서 요 애는 한방에 끊지 않고 딱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 그런 거 깜11 보신ac 두 갈리 산만 짜 이 수 숙 나 vitamin 내 아... 애는 삭힌게 아니에요 고소하면서 어우야 죽여주면 돼 진짜 아우 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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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 아 근데 이 막걸리가 살짝 그 요거트 우리 먹을 때 그 들어오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 그런 살짝 좀 묵직함이 또 딱 옵니다 음 아 근데 에 너무 맛있는데 음 아 으 으 으 으 강숙성 강숙성은 약수성보다 좀 더 물기가 살짝 빠져있어요 짭짤하네 근데 강숙성 특유의 혁소름 맛 그래서 코 위로 딱 도는 암모니아 맛 좋아좋아 코 하나 먹어봐야지 또 아이쿠 아우 어우야 아아 먹고먹을 턱 쏘네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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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고춧가루 소금을 집에 고춧가루가 좀 애매하게 있어가지고 태국고추 그걸 제가 조금 살짝 빻아가지고 넣었거든요 어우 어우 매큼한 홍어양이랑 태국고추 알싸움이 탁 들어오면서 아휴 화끈거리네 어우 요거를 또 막걸리를 중알에 시켜봅시다 아 따를 때 보니 쫙 걸쭉해요 네 아 świgame 아우 아우 음 그치 살만 있는 부분 이것도 또 치아 안좋으신 분들한테는 요런거 요런게 좋죠 그리고 아 여기 또 생식기를 넣어주셨네 오 생식기 어 생식기가 그 전라도 막 그런 말이죠 만만한게 홍XX이냐 뭐 그때쓰는데 사자 자 요번에는 어 15도 야 55,000 방금 먹었던거보다 4배 이상 가격이 비싸죠 요 녀석을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 또 여기 또 위에 또 이렇게 뭐 라벨같은게 붙어있네요 어 이쪽은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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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좀 더 덜 달아요 단맛이 좀 더 빠졌고 깊네 맛이 그리고 알코올이 3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목이 있는 데서 싹 돕니다 조금 더 묵직한 알코올이 요거 보시고 분명히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거예요 아니 막걸리가 막걸리지 굳이 왜 비싼 돈을 주면서 저런 막걸리 먹냐 참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댓글을 쓰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가격이 있다 보니까 자주 먹거나 그러진 못하겠지만 이걸 또 굉장히 즐겨서 평소에 굉장히 즐겨서 드시는 분들은 그런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댓글들을 보면 조금 마음이 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나 이건 강요가 아닌 개인의 선택으로 해가지고 사서 드시는 거고 또 맛이 있으니까 또 꾸준하게 드시던 분들은 계속 드시는 그런 품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댓글에 어떤 난 저런 거 먹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댓글은 조금 자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맛은 좋아요 비싸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좀 나름 풍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서로 느껴지는 즐거움도 있고 안으로 들어왔을 때 살짝 걸쭉 하면서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확실히 ハハ 음 음 음 음 음 음 꼬리 쪽 가는 쭉 살 살만 있는 부분 살만 있는 부분은 어떤 느낌이냐면 보고 있죠 보고 보고살이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런 느낌 좀 나요 싹힌 걸 좀 먹고 입 안에 남아있는 어떤 살짝 매끈한 향을 막걸리가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홍탁 홍탁이라는 말 홍어의 탁주 이것도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아서 이렇게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... 아... 스파척 아 계속 들어가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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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초보자분들은 이 막걸리 입에 살짝 머금은 상태에서 이 홍어 씹는 거 요게 암모니아나 뭐 톡 쏘는 향을 굉장히 중화를 시킵니다 자 저를 따라해보시면 됩니다 막걸리를 입에 넣고 한 모금 정도 삼키고 조금만 입에 조금만 남겨놔요 잔리향을 아우 살 많이 높아 싸다 자 이제 탕 끓여가지고 밥 한 숟갈 좀 떠봅시다 근데 원래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나? 우와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데? 큰 냄비에 끓여가지고 옮겨 써야되나? 아이고 참 아 그래도 거품 걷어내고 끓였는데 제법 그래도 좀 모양이 나왔습니다 아까 4점 남은 홍어까지 마저 놓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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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탕용혜 아 이것도 죽이죠 아 아 아 맥컬리 사삭 양념소스 양념소스 부추 고소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찍다보니까 지금 카메라가 배터리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적당히 먹을 만큼 먹었고 해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창 주장의 막걸리 그리고 제가 자주 먹는 홍어집 택배가 되는 홍어집 좀 만족스럽게 너무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바이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